어떡해! 안녕! 아 귀여워! 귀여워! 꼼지락 꼼지락 움직임이 많은 건 이순 아빠 닮았고요. 귀여운 인매는 현이 엄마를 쏙 닮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가라입니다. 누가? 아휴! 귀여워! 귀여워! 분이 냄새나, 응? 우리 애기. 아휴! 됐어. 오케이, 못했어. 이걸로 광고 10개 가자. 분민아가 될 거라고. 분민아가 될 거라고. 맞아요, 했죠. 손에 한 번 돌아. 자. 준범이 태어났어요. 카메라부터 인사해야죠. 아, 조그맨. 마지막 카메라 저까지. 자. 준범이예요. 어구. 어? 졸려. 은벨추. 아, 저때 손 아직도 손 저거 하고 있죠. 엄마가 출근했어. 어제는 아빠가 출근했고. 맞아요. 바로 복귀했더라고요. 50일 만에. 아휴! 아휴, 웃어. 아, 침 냄새. 둘 다 귀엽다. 아빠랑 아들이랑 둘 다 귀여워.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또 누워하기 싫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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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발로 하는 게 늘었다니까. 음. 0점. 아, 스킬이 늘죠. 자, 몸무게 좀 재보자. 아휴, 너 이렇게 뜨끈뜨끈하네. 진짜 이때 매일 쟀는데. 맞아요, 매일 쟀죠. 몇 킬로야, 몇 킬로야. 아휴, 아휴, 아휴. 6점이고. 6점이고. 3점이고. 3점이 킬로에서 몸무게 딱 두 배 됐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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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진짜 손목부터 허리까지. 손목 보디하고 있어요. 조금 아파.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애기. 응? 너 좀 졸려서 그렇지? 우리 애기 똥별이 잘 또 잔다. 귀엽다. 귀여워. 저 품에서 잠잘 때 엄청 사랑스럽잖아요. 아니에요. 섬집하게 불러줄 거야. 엄마가 섬 그늘에. 꿀 따로. 조금만 고자자, 고자자. 잘 믿습니다. 잤다, 잤다. 잤다, 잤다. 봤죠? 61차 아빠야. 재웠잖아, 내가. 자야 돼. 자, 발도 놓고. 아휴, 코 자자, 종범아. 오, 나나. 오, 나나. 오, 나나. 오, 나나. 오, 나나. 됐어? 아, 떴어. 왜 눈이 갑자기 뜨지? 됐다, 됐어. 아니야? 아이고, 어떡해. 왜 저렇게 자랑하고 떠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으니까. 누가 이 위기를. 밥 타야 되겠다. 밥 줄게, 밥 줄게, 밥 줄게. 밥 줄게, 밥 줄게. 맞아요, 맞아요. 오유, 오유. 밥 다 했지. 맛있는, 뜨끈한 밥이 다 됐지. 미안해. 팩 하고 우는가 보니까. 그렇지, 배고팠죠, 우리 애기? 아휴, 배고팠어? 아휴, 저 젖병도 조그만 것 봐. 몰랐어. 천천히 먹어, 우리 애기. 천천히. 천천히 잡세요. 아이고, 자거라. 밥 맛있어? 오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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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게 먹어. 아이고,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아이고. 아이고. 봐봐, 친구 보여? 저번에는 업고 안고 연습했던. 맞아, 맞아. 산책 갔던.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 겁니다. 왈도의 분신이랑. 윌슨이라고. 캐스터. 캐스터. 아우, 부들부들. 뭐지? 뭐야? 너 왜 힘 줘? 응가? 야, 똥 싸고 웃으면 어떡해. 아이, 이뻐. 아니, 아니, 아니. 똥 싸고 웃으면 내가 울 수는 없으니까. 너 왜 이렇게 얌전히 있나 했다. 괜찮아. 아빠는 노예똥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럼요. 와. 뭐야. 뭐 어느 정도길래. 우와 언니 어떻게 배에 물었지? 우와. 잠깐만. 얼마나 했길래 여기까지 다 샀어.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오. 노란 박스를 입었네. 아니 아니. 세상에. 똥별아. 고구마 깔고 앉은 거 아니지? 잠깐만. 이건 약간 역대급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냐. 빨리 화장실로 갈게요 그냥. 장군이다 장군. 그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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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똥별아 잠깐만. 미안 잠깐만. 어머 세상에. 어머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니야. 똥별.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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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어떡해. 왜 나와 왜 나와.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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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난리났습니다. 난리났어요. 아니야 우리 애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똥골을 닦으시고. 똥골을 착착착착. 으악. 못써 빨리. 착착. 치웠어. 치웠어. 못써 빨리. 잠깐. 진짜. 자. 아이고. 깨어내라 그치. 자. 자 깨어내라. 옷 담으렸라.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아빠 다 했어. 어휴, 잘 다했다. 이야, 차끄나도 너무 잘했어요. 잠깐만, 저 밑에. 다시 뭐야, 저거 옷에 묻어, 묻어. 잠깐만, 잠깐만. 이야, 아빠 옷 뭐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어, 괜찮아, 괜찮아. 왜냐면, 아가, 이게 좀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와, 등을 묻었어. 아, 어어, 아빠 다 했어, 다 했어. 어, 미안. 아빠 입혀줄게. 어디 갔어, 옷이? 진짜 정신 없죠, 이러면.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니.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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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출범이야. 우와오오. 단단적인 딸 수 있는 건 진짜 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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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옷 여기 있네. 오, 어떡해. 아, 잠깐만. 아니야, 너무 잘했다, 우리 애기. 아, 오줌도 예뻐. 오줌 물쇠기도 너무 예쁘네. 오. 하. 아니. 어, 어, 어. 너무 잘했어, 너무 천재. 너무 천재야, 우와. 네, 이순 씨. 아직 지치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파란색의 파란색. 이슬 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선 셋이 나란히. 진짜 유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네, 진짜 잘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됐지? 이제 깔끔하고 시원하고 좋지? 아이, 기분 좋아졌어. 오케이. 컨디션 좋을 때 스냅스네 바 하나 찍자. 알았어? 아, 지금 컨디션 너무 좋다. 웃었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쏙 들어가면 되겠다, 진짜. 이 옷 한 번만 입어보자. 우리 아기. 발들이 여기 가시고요. 목덕. 우와. 귀여워. 뭔가 포근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아기. 똥발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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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지금. 가장 이쁠 때. 미쳤나 봐, 진짜. 안녕. 하나, 둘, 셋. 반짝이 귀여워. 여기 보시고, 똥발 씨. 여기 보시고. 똥발 씨, 여기 보시고. 똥발 씨, 여기 보시고. 똥별아, 별보다 더 귀엽다. 이야, 똥별이 지구별 안 차. 백일 대감 그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아가하가한 모습을 좀 닮고 싶어서 오늘 스냅 찍었는데 잘, 찍길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귀엽다. 이번에 만날 가족은요? 토실토실해진 아기 천사. 슈돌의 막둥이. 똥별입니다. 오동통통 귀여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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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일 됐대요, 벌써, 똥별이가. 어쩐지 저번보다 좀 컸어요. 이야. 통산 좋아하는구나. 다시 찾고 있어. 이거 보고 놀고 있어. 아침에 너는 밥을 먹었는데 밥 못 먹었잖아. 이거 보고 놀고 있어. 그래, 알았어. 풍선 보고 놀고 있어. 그렇지. 잡을 수 없지, 아니. 놓치면 안 되지. 다시 찾고 있어. 이거 보고 놀고 있어. 알았어? 얌전히 있어, 똥별이. 이야. 풍선이 더 크다. 더 커? 어떻게 잘 잡고 있는 거야? 이야, 효자다. 이제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잘 챙겨드시잖아요. 제이슨 씨는. 열심히 챙겨 먹어야 돼. 누구라도 먹어야지. 그렇죠. 너를 위함이야, 이거, 똥별아. 잘 잡고 있네, 풍선. 자, 오늘 또 육아를 한바탕 시작해볼까? 파이팅! 너 꽁 한번 해. 아우, 너무 예뻐. 꽁 한번 해. 꽁. 꽁. 할 줄 알아, 벌써 이거를? 제발. 꽁. 꽁. 아, 그러게 아니야. 빗나갔잖아. 아, 너. 야, 요새 좋더라. 중범아, 봐라. 좋아하는 거 쳐다볼 수 있으니까. 아, 얘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해보고 싶어, 너도? 응, 한번 해보자. 그렇지? 손을 이렇게 해서 엎드려서. 얼굴 너무 파묻으면 어떡해. 과연 똥별이. 볼 수 있나 보자. 무슨 동물 볼까? 할 수 있어, 똥별아. 똥별아 할 수 있어. 일어나. 일어나, 똥별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 편해. 그냥 이 자세가 좋아. 할 수 있어, 똥별아. 이렇게 해보는 거야. 고개를 이렇게. 너무 편한가 봐요, 지금. 진짜 너무 편한데? 흡수되고 있어, 지금 입을 봐. 꼼짝 떠나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봐야 돼. 고개를 들어볼까? 고개,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고개를 이렇게. 나 지금 좋은데? 아빠, 저는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은데, 꼬무락거리는 거면? 방북이 떠올랐나? 소리 나는데. 오, 쳐다보겠다. 그렇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렉이. 아니면 거울을 봐봐. 아가, 거울 여기 있지? 거울 보이지? 여기 여기 너 얼굴이야, 자. 이게 너 얼굴이야. 거울 보이지? 본다.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펜이야, 오늘 스케줄 있다고 하지 않았어? 펜이야, 왜 누워있어 거기. 스케줄 나가야지. 오, 진짜. 펜이야. 정말 엄마 소리에 반응한다. 아니, 할 수 있어? 똥별이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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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똥별이 똥별이 똥별이. 하하, 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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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힘들어, 힘들어. 안 돼. 하지마, 스트레스 받지마. 오, 레게 스트레스 받지마, 하지마. 안 시킥해, 아빠의 욕심이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언젠간 너 커서 목 다 들고 하겠지. 굳이, 그래. 그랬때까지, 용 띄지마. 너 그거 떨어질까 봐 잡고 있는 거니 혹시? 욕심? 응? 아이 귀여워.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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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잠도 잘 지워요 이제. 야 똥가루. 야 확실히 백일의 기적이 이게 있구나. 아이고. 잘 거야 그렇게? 진짜 저번에 센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는 템빨이다. 기다려봐. 가보자. 자 이제 포드에게 실전 가보나요? 우리 애기 줄게 우리 애기. 어째? 굳이 잘 자고 있는 애를. 아이고 너 새끼 미안해 미안해. 졸려 아이고. 근데 굳이 잘 자고 있는 애를. 해본다고 해가지고. 재울 때 원래 포드기로 재우는데. 이제 잔 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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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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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불안해. 깼어 깼어. 깼어 나 왜 돌려. 잘 자고 있는 애 왜 없는. 자다가 무슨 날벼락이야 이게. 아이고야. 깼어요 아버지. 아빠가. 포드기 해줄게. 또 자나? 포드기 해줄게. 어 불안해 아 불안해 아 불안해 아 불안해. 포드엑스. 포드엑스. 또 자 또 자 아 다행이다. 이게 포드기가 쉽지 않아요. 자세 참. 푸덱스. 동그리 순하구나. 이거 어려워. 목을 못 받으니까, 얘가. 그렇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우기야. 쉽지 않다니까. 푸덱스. 됐어. 오, 됐다. 잘 됐나 볼까? 요새 업어 키는 게 대세라고 하더니 어? 잠깐만. 귀여워. 귀엽지. 잘 자고 있어, 우리 애기? 너무 귀엽죠? 아, 이래서 이거 하는구나? 홍해희 씨 입이랑 똑같네. 자, 아빠 요리를 또 오랜만에 또. 너 100일이라서. 수수묵거리미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어? 시간 빠르네요. 아빠가 아주 감기 무리향스야, 우리 애기. 야, 진짜 똥배 잘 잔다. 똥배에서 자니? 말 시키지 말아요. 어, 잠깐만 얘 돌아온 것 같은데? 아, 저 괜찮으려나? 아니, 저렇게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점점 내려가요, 똥별이. 잘 자고 있어? 그렇지, 허리 아프지. 진짜 누굴 위한 파데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허리.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얘 눕자. 안 되겠다, 너 이걸로 잠 들었으면 됐어. 저 자세로 자는 똥별이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와, 순해졌다. 아빠 자꾸 나한테 왜 그래요? 꿈속에서 뭔가 우주선 타고 온 것 같겠다, 똥별이는.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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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별. 야, 이래놓고 다시 또 재운다. 가자. 미안해, 안 건드릴게. 이야, 아니래. 응. 아이고, 똥별이 깼어요. 어색. 어색. 고생을 사사하시네. 야, 진짜. 이야, 목소리도 커졌네. 이 와중에 커진 거다. 쪽쪽이. 다시 재울 수 있을까? 이제 오래도 무섭지 않아? 왜 또 눈을 떠? 왜 또 눈을 떠? 깼으니까요. 왜 또 눈을 뜨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이거 먹고 좀 자고 있거든. 이빨 죽어.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잘잘래. 괜히 깨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깨웠잖아요. 눈이 너무 활동한데요? 안 보일 거야? 우와, 큰일인걸. 아빠 수수부꾸미 만들어야 되는데. 수수부꾸미 시작도 안 됐는데. 야, 오늘 안에 못 만들겠다. 근데 육아는 진짜 잘한다, 잘한다 하면 꼭 이렇게 되더라고. 정손해야 돼, 육아 할 때. 그렇지, 우리 애기. 그러니까 결정해. 너 잘 거면 아빠가 수수부꾸미를 하고 안 잘 거면 너 밥 먹어야 돼. 제미 약간 고뇌하면서 짜는 것 같은데. 아, 갑갑하지. 고뇌해? 진짜 생각 중이다. 고뇌야. 아, 어떡해. 고뇌해? 진짜 고뇌 중인 것 같아. 아빠가 밥 타줄게. 이제 아빠는 한 손으로도 분유를 탈 수 있지. 정손해야 돼, 육아 할 때. 오, 진짜 한 손으로 잘 타네요. 아, 워낙 손재주가 좋을 수 없다, 이건 뭐. 야. 어, 저 스킬을 봐요. 잘 섞여야 돼, 아까. 아유. 많이 피곤했어? 아, 귀여워. 그래, 본유를 할 때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먹자. 고만 있어봐. 미안해. 어, 이거, 이거 해줄게, 이거. 톱톱, 톱톱 좀 들어볼까? 이야, 이걸 하면 밥 먹으러 어떻게 아냐. 아구, 잘 먹어요. 배 많이 고팠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이고, 잘 먹어요. 아이고, 잘 먹네. 잘 먹네. 너무 예뻐. 야, 너 좀 자랐다. 저번에는 손가락이 한 마디밖에 안 되더니. 지금 이렇게 됐네. 야, 너 쌍꺼풀 있구나. 진짜. 아빠 눈이랑 똑같네. 속 쌍꺼풀. 진짜 신기한데? 머리카락도 너무 많이 자라고. 아유, 맨날 볼 때마다 새로워, 우리 애기. 맞아요, 볼 때마다 새로워. 맛있어. 많이 배고 컸구나. 아, 나중에 이거. ASMR로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는데? 분용 소리. 아유, 귀여워. 아, 진짜 예쁘다. 다 먹었다. 이거 진짜 귀여워. 아,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여기다 트름 할 때. 찍으라고, 찍으라고. 밥을 맛있게 먹었고요. 너 이거. 차라리 너 어차피 이거 좀 개운해가지고. 옷 갈아입는 김에. 오늘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자, 한번 해볼까? 되게. 저 목튜브 끼우면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아이고, 누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물에 들어가면 좋을 수 있어. 나 그냥 누워있고 싶은데. 심장부터, 자. 심장. 심장부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과연 좋아하면 좋겠다. 따뜻하지? 좋아했으면 좋겠다,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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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따뜻하지? 오, 안 맞대? 자, 눕고 좋다. 좋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편하네. 웬일이야. 이거 좋지? 오랜만에 느끼는 느낌 아니야? 우와. 우와... 그치? 우와, 오리도 있고요. 우와, 울다가 오니까 좋지? 자꾸 움직이면 돼요, 우리 애기. 다리. 엄청 신기해. 우와, 여기다가 기분 좋잖아. 응?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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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리. 어떻게 쫄깃. 귀여워. 생각에 잠겼어, 정말. 우와, 진짜 엄마 배 속에 있는 것처럼 좋은가 보다. 거북이 여기다 올려놔까? 우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웃을 거면서 우리 애기. 너무 좋잖아, 그치? 내가 죽겠어, 이게 더워. 더워. 땀으로 목욕을 했어, 땀으로 목욕을 했어, 아빠. 진짜 기분 좋은가 보다. 기분 좋지? 꼬불꼬불 움직여, 움직여. 귀여워. 진짜 귀엽겠다. 군덩이도 귀여워. 군덩이 팡팡. 군덩이 팡팡. 군덩이 팡팡. 귀여워. 좋아. 기분 좋아. 금팩, 골드, 골드. 이게 팩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키워레를 엄청 해야지. 세상. 아빠가 지금 37인데 37처럼 안 보여야 된단 말이야.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아빠. 됐어, 자. 카메라 3초나 놀고 있었어? 가자. 귀여워. 준범이 별이잖아, 똥 별이, 그치? 그래서 아빠 금팩했어. 너도 하고 싶어? 어? 아빠 따라해. 아이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 오늘 똥 별이 기분 좋구나. 주먹을 옹아리 할 거야? 옹아리? 응? 벌써, 벌써 옹아리? 오,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어. 아, 귀여워. 귀여워. 내 사람 투똑. 진짜 저때 얼마나 귀여워. 살냄새. 진짜 엄청 귀엽잖아. 옷 한번 입어보자. 며칠 나가려면 옷 입어야지. 후보가 몇 개 있어. 어떤 옷 입을까? 첫 번째 후보. 미키 마우스. 아, 귀엽겠다. 무조건 귀엽지. 네, 이때 인형놀이 하는 거 정말. 아, 맞잖아. 너무 신나죠. 너무 신나고,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잖아, 눈놈이. 미키. 아, 귀여워. 둥가, 둥가, 둥가. 미키 마우스. 아유, 미키 마우스. 아유, 엄마, 아빠 반반이야, 진짜. 그 다음에 후보는? 깜짝 놀랄걸? 이거를. 뭐예요? 이번에는 뭐지, 뭐지. 주먹이 커. 왜, 왜, 왜. 보고 싶어요. 감동이 습니다. 이거 뭐야? 이야. 진정해요. 슛 꼴이네. 슛 꼴이 줌바미. 슛 꼴이 줌바미. 슛 꼴이 줌바미. 나는 배 감싸는 거 있잖아요. 펑크숏 하고 있구나. 누가 그러더라. 제이슨은 똥별이 덕질하냐고. 그런 거 약간 있어. 옷을 이렇게도 잘 입으세요. 뭘 해도 다 귀엽다. 마지막. 평범한 거로 가보자. 입어봐. 알았지? 대답했어. 응. 으쌰. 뿅. 귀여워. 짜란. 귀여워. 이것도 귀엽다. 이것도 귀엽다. 너 모델 같아. 모델 같아. 진짜 귀여워. 자, 똥별이 마우스. 엄중 맞은 귀가 포인트고요. 아이고. 인간 농구대 똥별이. 꼬물꼬물 움직일 때마다 골망이 흔들래요. 이건 공 플러스 강아지 고마지. 똥별이의 통통한 볼살과 귀여움을 끌어올려. 똥별이 미니 패션쇼 대성공. 대성공. 가자. 줌바미. 줌바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똥별이네 어디로 향한 걸까요? 염려검진하러 오셨다. 오늘 빨리. 오늘 똥별이 첫 염려검진하는 날이구나. 안녕하세요. 아, 줌바미 왔구나. 선생님 인사드려요. 안녕, 줌바미. 안녕하세요. 줌바미 귀 봐 보자. 귀 좀 봐 보자. 자, 소아과 가면. 이거 무서워요, 근데. 맞아요, 벚꽃해야 하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줌바미아. 무섭죠, 무섭죠, 무섭죠. 자, 이제 코안도 좀 보자, 줌바미. 아이고, 아이고, 그것도 무서운데. 자, 봐봐. 아이고. 무서운데. 얼굴을 왜 이렇게. 손을. 됐다, 됐다. 됐다. 아유, 용감해. 자, 줌바미 제가 머리랑 만질 거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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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금방 끝날 거죠. 먹고 있어, 지금. 입에 들어가서 지금 빨려고 하는 거 말고 쟤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밥 먹을 시간 아니야. 심지어니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네? 기저귀에 풀르셔서. 고관... 으? 기저귀에 풀르셔서. 설마, 설마... 고관... 고관... 아이구야, 시원하기 같구나. 아이고야 우리 똥별이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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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내려 쏟아내는 거야 기가 막힌 타이밍! 아이고야 선생님 장갑이 장갑이 젖었구나 선생님 어떻게 저만 놨다 쟤나 애기 오줌이니까 괜찮아요 이모젠시 이모젠시 한 건 했다 야 똥별아 아 배고파 아이고 아빠 갈아줄게 아빠 갈아줄게 어휴아 지금 또 배고픈 가봐요 그러니까요 이모전시 naar 일 티셔 år Jam 야 검진 쉽지는 않네요 선생님 오늘 아버님 어디 가셨죠? 네 잠깐만요 dinle 그만 탈게요 아이고 아이고 einen 좀 속도를 내주셔야 돼요 네 밥을 먹이고 올 같아 어유구 밥해줄게 미안해, 오빠. 좀 화가 잔뜩 되어 있어서. 보통 여기서 수요하는 경우 좀 있나 봐요. 가끔 수요하고 가끔 응가하는 데도 꽤 있어요. 응가도 해요? 응가까지 하고 응가 갈고 나서 그러니까. 다 그렇구나. 우리는 응가는 안 했다고요. 그 정도는 안 하죠. 오늘 체중 젠가라 머리둘레 한 거랑 설명 좀 드릴게요. 네, 궁금하다. 출센시는 키가 51cm였는데. 맞아요. 오늘 젠가는 69cm예요. 그래서 이제 상위 99등. 1%? 뒤에 한 명 있어요. 대단하다. 99. 우와. 체중은 출생 시에는 3.2kg였는데 현재 오늘 젠신 거는 7.9kg 정도 돼요. 2배 넘게? 그래서 체중도 94등, 상위 94등이거든요. 상위권이구나, 몸무게도.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슬픈 거. 동비를 진짜 최고다. 하시면 되세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토끼 해예요. 그래서. 귀여워. 중마마 너무 귀여워. 아이 귀여워. 가만히 있어도 토끼 같은데. 중마마 너무 귀여워. 내 카메라 어딨어? 중마마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 아빠는 있잖아. 동별아. 너 옷 입을 내가 제일 좋아. 너 너무 귀엽다. 동별아. 우와. 뒤집기를 한번 해볼까? 깃방울이 뚝뚝뚝뚝 떠가질 때엔. 아났다.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쏙. 아 뒤집기.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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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국 반성국 반성국. 오. 곧 하겠는데? 콜.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곧 하겠네요. 이거 밖에 안 남았어. 확. 이제 요만큼만 남았어. 중마마. 아니면 너가 몸무게 99등이어서 그럴까? 1등 1등. 아 상위 1%잖아요.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야 해. 반동을. 이렇게요? 그렇지. 아이고 힘들어. 한쪽으로 다리를 팍 하는 거야.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싫었습니다. 아니야. 그래. 뒤집기 고생했어요. 밥 먹자. 밥 먹어야지. 밥 우리. 자. 밥 왔네? 밥 알아? 밥 알아? 밥 알아? 아 귀엽다. 눈 따라. 알았어 알았어. 전화 안 짓게. 자 밥 먹자. 마마 똥별이. 이 꿀떡꿀꿀 소리 얼마나 예쁜지. 진짜 저 때 발가락 만지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뭐야 이제 좀 있으면 잡겠다. 어머. 좀 있으면 잡겠다. 어머. 잡았다. 잡았어. 똥별이 자꾸 먹을 거야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말이야. 저렇게 잡을 때도 직접 잡을 때도 감동인데. 하나하나 모든 게 그죠? 맞아요. 그래 이제 120일 넘었으면 또 악. 120일 넘었으면 또 악. 똥별아. 밥 먹잖아요. 좀 조용히 해달라고요. 진짜 아는 것 같다. 똥별이. 송숲 잘하고 머리카락 잘한 거 봐봐. 세상에. 손가락 큰 거 봐. 자. 아빠의 척도가 있지? 아빠 생끼손가락 잡아봐. 그때는 한 마디 조금 남았던 것 같은데 지금 두 마디 넘었네. 아 왜 가끔 사람들이 성장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시절 그러더니 그 이유가 있구나. 그치. 맞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뭐야. 어? 안 먹긴 것 같은데? 방구 꼈어? 밥 먹으면서 응? 뭐야. 범부슬이? 뭐야. 어이구 다 먹었다. 어이구. 어이구 잘 먹었다. 정말 다 먹었다. 우리 애기. 어이구 잘 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턱 받쳐. 틀림 한번 해. 오해하시겠다. 목 조르는 거 아닙니다. 뭐야. 너 어제 술 마셨어 혹시? 뭐야. 피아노 좀 쳐. 일로와. 피아노 좀 쳐. 빠라밤. 줌버 어미이가 제일 좋아하는. 피아노. 누르면 노래가 나오니까. 오 그렇지. 재밌어 하죠. 어머 발로 누르네. 거의 느낌은 베트벤이야 지금. 어이구야. 아필 아니까. 아필 아니까. 아필 아니까. 야 너 아킬레스건 안 돼. 안 돼 아킬레스건. 이렇게 신났어. 아이고 귀여워. 야 너 기분 좋을 때 오케이. 기분 좋을 때 오케이. 뒤집기 한번 가자. 아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뒤집기를? 아니 저 한참 좋았는데 갑자기? 안 그래도 오 박사님이. 언제 하는 건 남들과 비교는 상관 없지만. 자극은 주라 그랬어. 관심 없어? 열혈 아빠입니다. 자극. 자극. 과연 자극 줘서 뒤집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극. 자극. 오 대박. 자극. 오 됐어. 됐어. 다 왔어 진범아. 아. 아. 일단 아까보다는 더 많이 돌았어요. 완전 완전. 여기까지지? 괜찮아 괜찮아. 아빠는 그냥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 오. 오.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 오. 왔어. 그러니까. 우와. 이야 뒤집기 성공했네요. 아구 더 좋아해. 찍혔어 찍혔어. 오 좋아. 첫 뒤집기가 찍혔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만있어. 엄마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이거. 엄마한테 보내줘야. 이 역사적인 순간에 과연 연준범이 뒤집기 도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 이제 알았다 알았어. 이제 알았어. 방공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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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범 할 수 있어.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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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여기. 어이구야. 깔다. 똥별아 대단하다. 야. 똥별아. 첫 뒤집기 축하해. 기저귀 좀 갈자. 기저귀 갈 시간. 다단. 왜 웃으세요. 왜? 오늘 감지 너무 좋네요. 시원해? 아유 부러지면 좋아요. 막았어. 막았어. 아사. 나도 많이 맞았어. 왜. ㅋㅋㅋㅋ 방금 오짐 딱. 나오는데. 방금 오짐 딱. 나오려고еров어봐. 어억. 오짐 딱 나오려고. 어. 오짐 딱 나오려고. ils. electromagnети. 방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알아? 네가 오줌이 조금 샜길래 아빠, 이 정도쯤이야 라고 했는데 쉽지 않다? 진짜 이 집 어떻게 밑에 다 젖었어? 중반에 옷 좀 갈아입자. 아이고, 오줌 많이 쌌네.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오줌을 이렇게 싸가지고 아, 진짜 시원하게 쌌네요. 어? 뭐야? 뒤집기를 왜 이렇게 쉽게 해? 오, 이제 완전 필받았어. 필받았어? 오야야야야, 어이구야. 이야아아아. 오야야야야, 대단하다, 똥별아. 아, 이게 한 번이 어렵구나. 뭐야. 그쵸. 진짜 한 번이 어렵죠. 맞아. 이제 신나서 계속 뒤집을 거예요. 잘 잤어요, 어제? 굿모닝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인공은? 똥별이네. 이제 술에서 술은 거야, 아니. 와, 힘써졌다. 아, 아, 아. 내 파워가 이렇게 센가? 아, 아침부터 재미있게 놉니다. 얼마나 귀여울까요? 아이 좋아, 저 소리, 애기 소리. 맞아요. 어우,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아빠가 아들 덕질을. 너무 귀여워. 네, 우리도 귀여워요, 진짜. 근데 너 이거 코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빠 이거 식염소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 여기 주셔주세요. 식염소하는구나. 그 와중에 뒤집게 하면 더 좋고. 고고. 왜냐면 코가 곧대고 해서 아, 이제 혼자서 잘 있다. 거울은 이걸 넣어줘야 돼요. 아유, 기다릴 줄도 알고. 쭈벙뜨. 어? 뒤집게 하나요? 뒤집어볼까? 고고고고고고. 이제 뭐 뒤집기는 뭐 아이고, 아니. 아이고, 아이고. 으으. 가뿐하게. 으쌰. 그러니까 뒤집기는 이제 치미로 하죠. 신기해 손가락이 신기해 손가락이 네 귀여워 귀여워 동글해 진짜 동글동글 준범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해야겠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싫어하죠 아이고 아이고 빨리 넣어 이때 넣어줘 한 번만 해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아이고 아빠 미안해 아이들 코 안에 막혔을 때 저렇게 식염수를 한두 방울 넣어주면 뽕 하고 뚫리죠 까는 해 오 다 먹었다 코 봐봐 깔끔해졌어 어때 기분 좋지 아우 시안한 겁니다 아우 시안해 기분 좋지 거봐 늘때만 힘들지 기분은 좋아 그랬어요 어 살겠지 그러니까 하 진짜 귀엽다 준범아 오늘 몸무게 좀 재보자 그거 일단 하는 거 뒤로 하고 준범이 오늘은 몇 킬로일까 몇 킬로나 됐을까 야 너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게 큰 애 같다 그러게 이제 의자가 작네 아휴 허리다 러브아 좀 재보자 준범이 과연 몸무게 몇 킬로를 쪼느라 뚜둥뚜둥 몸무게 몇 킬로일까 2킬로나 나가요 준범 때 2킬로 야 벌써 9킬로야 태어난 몸무게의 3배가 되는게 돌이라 그랬는데 준범에는 반개월 만에 돌파했네 6개월에 9킬로면 빅보이죠 어 자이언트 베이비네 아유 베이비 진짜 많이 컸다 준범아 아 야 이거 햇동이 점점 힘이 장사인데 진짜 맞아 와 허벅지 봐 농별 아빠가 잘 모르는 것 같아 허벅지 통신통신 한 번 봐 진짜 아이고 그랬어요 허벅지 천재 오늘 엄마가 미션을 주고 갔어요 자 자 이 귀하디 귀한 우리 준범 때의 첫 이유식 믿어요 그대가 나의 햇빛을 볼 정성이다 아이고 귀여워 준범이 좋아? 자 밥을 드디어 어디 카메라 어디가 제일 잘 나와 첫 이유식 이거 진짜 찍어놓으면 이거 정말 추워지니까 평생 남으니까 야 이거 진짜 기분이 이상하다 어 유숙한 거 알아요? 오 알아요 알아 신났어 기분 좋아졌어? 이제 밥상인 거 아셔야 돼요 야 밥상이 생겼어 이제 밥상 분유가 아니라 똥배 알았어 아유 기특해 골라봐 셋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또 졸려? 아유 졸리는구나 어떤 거 해줘요? 어떤 거? 집어봐 저거 먹고 자야 될 텐데 자 요거? 남자는 핑크티 다 봅시다 흘릴 수도 있으니까 턱 빠지 자 턱 빠지 할 때 어? 목에 살 빠졌네 우리 애기 오이구야 자 자 안 뜨거웠겠지? 저것도 또 온도 체크하고 맞아 온도 체크 쩝쩝쩝쩝 어때요 어때요?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무슨 맛이야? 쌀 바다갖고 쌀 맛이지 뭐 먹나? 떨려 떨려 잘 먹어줄까요? 첫 이유식을? 어우 떨린다 아 이때 떨려요 애가 잘 먹을까 맞아 맞아 잘 먹을까 뱉을까 진짜 맛있어? 먹었다 어 먹었어 먹었어 오이구 맛만 좀 아나 봐 어때요? 또 먹을 거예요? 아 손을 하시면 안 돼요 아 기특해 아이고 잘했다 똥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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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이상해 너무 좋아 자 꼭 먹자 맛만 누워서 먹었는데 이제 앉아서 턱 빠지도 하고 식탁 생겼어요 맞죠 맞죠 맛있어? 와 아이들 이유식 바로 먹기 쉽지 않은데 아우 똥별이 대단하다 이게 맛이 있는 건지 맛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네 잘 먹는 거 같은데? 네 잘 먹는 거 같은데 맛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럼 조금씩 줘볼까? 줌보마? 나쁘진 않은가 봐 줌보마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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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얼굴이 먼저 나오네 이렇게 마중을 나가요 맛이 있나 보다 입맛에 맞나 보다 조금만 더 먹어볼까요? 이제 음미해 음미해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줌보마 너무 잘했어 이 이유식 아이고 잘했어요 아빠표 이유식 괜찮았어요? 첫 미음? 아이고 아이고 똥별이의 인생 첫 이유식 성공입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줌보마 이유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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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신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